자,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없이 강민웅입니다. 자, 2024학년도 특란덕 모의고사 시즌1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박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자, 특란덕 모의고사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6평이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달 조금 더 꽤 남았는데 그 정도의 시작이 되는 게 특란덕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특란덕 모의고사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좀 많이 있었을 텐데 아직은 근데 또 모의고사 시즌은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모의고사 시즌 그러면 이제 하반기 때, 여름방학 이후로 이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시즌이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이 1년 동안 4개, 작년에 비해서 이제 하나가 늘었는데요. 이제 4개의 모의고사, 특란덕 모의고사가 출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6평을 준비하는 또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 특란덕 모의고사는 시즌1도 수능을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러나 6평 전에 또 실전 연습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개강이 되는 일시는 이제 4월달에 개강이 돼요. 4월 말 정도에 개강이 되는 거죠. 잘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OT를 잘 듣고 어떤 문제들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2024학년도 강민웅 특란덕 모의고사는 4개로 진행이 됩니다. 특란덕 모의고사 시즌1, 시즌2, 그리고 파이널1, 파이널2 알겠죠? 작년에 비해서 파이널이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요. 회차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7회, 7회, 8회, 8회, 7, 7, 8, 8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즌1이 7회로 일단 진행이 될 것이고 합치게 되면 이제 30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작년 같은 경우 26회가 주관이 됐었는데 올해는 4회가 늘어서 30회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30회로 올해 2024 수능을 준비를 하는 것이야. 알겠죠? 많은 저와 연구원들의 고민이 들어간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나왔던 것들, 어떤 것들이 다시 재출제될 것인가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신유형으로 나올 것인가 그것들에 대한 고민을 담은 모의고사가 바로 이 특난도어 모의고사입니다. 특별한 모의고사죠. 자, 늘 매년 얘기하지만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문제들이 제작이 되는데요. 이 수능 문제들은 계산이 더러워서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계산이 더러워서 어려운 문제들 만드는 건 아주 쉽습니다. 알겠죠? 그런 문제들이 아닌 생각을 깊게 해서 계산은 간단하게 나오는 그런 문항들은 정말 고민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 문제들을 포함을 시켰어요. 물론 모든 문제들이 다 생각이 깊게, 생각은 깊게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죠. 왜냐하면 비역학, 비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약 70% 정도의 비킬러 문제들을 생각을 되게 깊게 하는 문제들로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조차도 여러분들의 허를 찌르는 부족한 개념들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들의 문제들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첫 페이지는 당연히 기본적인, 핵심적인 개념들을 물어보는 문제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계산이 간단하다라는 것은 기준이 또 상대적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친구는 이 정도만 나와도 계산이 복잡하고 이 정도만 나와도 계산이 쉽고,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수능은 이런 게 없어. 어떤 상황을 주고 방정식 하나 뽑아내. 또 하나를 상황을 주고 방정식을 또 뽑아내. 그래서 그거에다가 얘는 2를 곱하고 얘는 3을 곱해가지고 두 개를 빼가지고 무슨 값을 얻어내. 이런 거 안 나와요. 물론 간단하게 방정식 푸는 건 나오는데 아는 건데 그냥 계산할 때 시간을 일부러 억지로 넣는 거야. 그런 것들은 모두 다시 정리를 해서 더 간단하게 식 하나가 나오고 식 하나가 나오잖아. 그럼 눈으로 보자마자 어떤 값이 딱 나오게.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막 백단위를 넘어간다던가 3분의 219 어 이건 약분이 되네. 4분의 219 이런 이상한 숫자가 커다란 숫자들이 등장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수능에서 나오는 물론 수능에서 이런 건 나올 수 있어요. 3분의 35 이런 정도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더러운 계산 같은 것들은 안 나오니까 수치계산 같은 것들 평가원과 맞췄다는 얘기야. 평가원에서 나올 수 있는 계산 수준 그 정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지 계산하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산하는 문제들을 가득 채워가지고 시간 안에 못 풀게 만드는 거는 약간 좀 하급 수준의 모의고사죠. 그런 방식으로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럼 적당한 어느 정도의 계산은 있을 수밖에 없어. 물리는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예산 컷은 11월 기준으로 한 42에서 44점 정도를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시간적인 압박 자 수능장에서의 현장감을 이런 실모로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만들어낼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30분 동안 테스트한다고 학원에서 30분 동안 테스트한다고 해도 애들 지각하고 텐션감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 난이도로 커버 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실모는 일반적으로 수능보다 약간 어려운 거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타임어택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잖아요. 현장감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텐션감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로 그 현장감을 어느 정도는 상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난이도는 조금 어렵게 수능보다는 구성이 될 것이고요. 100% 전해차 연구소 자체제작으로 구성이 되고 작년 문제들은 핵심 문제들은 하나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킬러 문제들, 4페이지 문제들 그 다음에 준킬러 문제들 다 교체가 되고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 중에 뭐 이런 것들은 작년에 나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물어봐도 좋겠다라는 기본 문항들은 재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핵심 문항들은 모두 교체된다. 자, 평가원의 출제 유침은 당연히 우리가 지킵니다. 출제되지 않는 문제들 아카데미즘에 빠져있는 모의고사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골방에 갇혀가지고 최근에 출제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정교하긴 하지만 출제되진 않는 더러운 문제, 복잡한 문제, 설정이 너무 많은 문제 이런 것들은 안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산남문 모의고사의 특징이죠. 시험지 포맷은 완벽하게 준수가 됩니다. 글자체, 글자 간격 이런 것들 전체 포맷, 포맷이 다르잖아? 그림 자체, 그림의 형태가 수능과 다르잖아? 실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 맞춰져서 실루엣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포맷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지켰고요. 시험지 사이즈도 수능 사이즈랑 동일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B4, 그냥 A3가 아닙니다. B4와 A3가 아닌 어떤 그 무언가의 포맷을 가지고 있는 게 수능이죠. 그 포맷도 완벽하게 맞췄어요. 해설지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평가원은 해설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해설지는 우리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알겠죠? 해설지는 교육청 모의고사의 틀을 준수하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낯설지 않게 느끼기 때문에 다만 교육청 해설같이 이렇게 허접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래요. 우리 연구소의 방향성에 맞게 상세하게 해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봐도 독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해설강의를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모든 문제들 해설강의를 진행합니다. 합리적인 고난도 합리적 준킬러 그래서 킬러 문제도 합리적이고 준킬러 문제도 합리적인 그러나 어려운 형태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냥 어려운, 어렵기만 한 풀고 나면 내가 대체 뭘 한 건가 이런 것들을 느끼는 문제들은 없어요. 모두 공부하는, 공부할 수 있는 문제들로 준킬러 이상의 문제들이 구성되어 있고 전 시즌 유사 난이도를 구성할 건데 난이도는 정말 사실은 맞추기가 힘듭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제작한 다음에 느끼는 난이도랑 여러분들이 실전해서 30분 동안 풀 때 난이도는 물론 우리도 한 다음에 30분 동안 실전 연습을 하고 조교들한테 풀어보라고 하는데 얘들아 조교들이 작년에 1등급 맞은 친구들이야. 학생 조교들은. 알겠죠? 연구원들은 이걸 수년간 계속 만들어 왔던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학생 조교한테 시켜봤자 쉬워요. 이런 소리만 한다.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철저하게 생각을 해서 유산한 의도로 만들려고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폭은 있어. 등락은 있으니까. 대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략적인 등급 컷을 제공해 드립니다. 대략적인 등급 컷이란다. 완벽한 등급 컷은 아니야. 알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교재의 봉투 모의고사 형태입니다. 봉투 모의고사로 시즌1, 시즌2, 파이널1, 파이널2가 나오고요. 문제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수능과 다른 거는 왼쪽 상단에 스마트 코드가 들어간다는 거. 그게 좀 다르고요. 좌우 여백이 수능 문제는 약간 여백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중앙 센터가 아니에요. 수능 문제가 특이하게. 근데 그거를 약간 센터를 맞춘 것 정도만 다르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글자 포인트까지 똑같아요. 밑에 아래쪽에 강민웅 물리학연구소에 저작권이 있다는 거. 그 차이만 있고 똑같습니다. 해설지는 교육청 포맷을 준수했고 OMR, 작년 수능 OMR과 동일하게 맞췄습니다. 알겠죠? 올해 혹시 6평을 봤는데 OMR 양식이 달라졌다 그러면 교체해서 제공해 드리겠지만 OMR 같은 경우는 너희들이 크게 신경 쓰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작년 수능과 동일한 OMR을 새로 제작해서 넣어드렸다. 알겠죠? 그래서 회차별로 하나씩 들어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강의 구성은 일단 총 모의고사 회차는 7회고요. 강의 구성은 회당 2강씩 해서 14강으로 종강이 되게 될 거예요. 일단 이 시즌 1은 수능 전에 풀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6평 전에 일단 완강은 됩니다. 그래서 5월 초부터 강의가 업로드가 될 거야. 4월 말 5월 초부터 강의가 업로드가 되면서 5월 한 달 동안에 쭉 강의가 다 해설 강의가 촬영이 되고요. 원래 그 앞쪽에 1페이지 문제는 안 풀었었는데 학생들의 의견들이 1페이지도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아서 전문항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1페이지 문제도 풀이를 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피드백해서 하는 거니까 전문항 인덱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에서 클릭하게 되면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그러나 강의는 다 보는 게 좋아. 알겠죠? 마지막에 정리한다는 느낌으로도 강의를 쫙 보면서 정리하는 거지. 아는 것도 한 번 들어두면 반복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너희들이 한 번 눈으로 반복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으로 다른 사람의 손으로 제공되는 복습 컨텐츠가 너희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야. 스마트 코드를 모두 제공할 거니까 그걸 넣게 되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좀 빠르게 수강할 수 있고 자, 활용법과 학습법으로 좀 나눌까요? 자, 이거는 6평 전에 개강이 되지만 6평 한 달 조금 넘게 전 그렇지만 텐단한 목격사는 수능 대비로 활용할 수 있다. 9평 대비로도 활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4월 달에 시즌 1이 그리고 7월 달에 시즌 2가 7월 말 정도에서 8월 초 정도에 조금 더 빨리 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에 파이널 1 10월 달에 파이널 2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텐단한 목격사는 전 시즌 시험에 임할 때는 실전처럼 시험 후에는 엔제처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엔제처럼. 무슨 말이야? 문제지처럼 쓰라고. 너희들이 푼 다음에 몇 점 맞았어. 몇 점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실전 연습을 했다. 실전 연습하는 건 물론 좋지. 그치? 그러기에는 되게 적합한 모의고사 난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전 연습. 수능보다 약간 어려운. 알겠죠? 타임어택을 좀 느낄 수 있는 생각의 힘이 필요한. 풀고 나서 그 다음에는 엔제처럼 활용해야 돼. 공부하는 자료로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자신이 알 수 있게 꼭꼭 씹어먹을 수 있게 씹어먹는 과정이 필요하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제작할 때는 생각은 깊게 계산은 간단하게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험에 임할 때는 실전처럼 시험 후에는 엔제처럼 꼭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중에 핵심 문항들 핵심 문항들이 이제 풀이의 과정이 필요한 문제들을 핵심 문항이라고 할게요. 핵심 문항들은 핵심 원리를 공부하고 알고리즘들을 니들이 정리를 해보고 풀이 법들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특라노 특강 할 때 했던 거 있죠. 또는 실전 300 할 때 내가 늘 주문하는 거 있잖아요. 문제를 이해했으면 그 풀이를 손으로 적을 수 있어야 한다. 손으로 적을 수 있어야 수능에서 머리를 풀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당연히 머리로 공부하는데 손이 기억해야 수능에 가면 머리로 풀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핵심 문제들 풀이의 과정이 필요한 문제들 대부분 유턴역학이라던가 또는 전자기학이라던가 또는 특수상식성이라던가 또는 연력학 같은 것들이 있지 반드시 풀이 법들을 정리하는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시험장에 가져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풀이 과정 적혀있는 것들을 수능 날 갖고 가서 읽어봤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리마인드 한다는 느낌은 있겠지만 그 행위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답 노트보다는 약간 해법 노트를 만드는 행위 그게 중요한 거라고 해보는 행위가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래서 행위만 한다면 그 노트를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핵심 문항 위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본 문항들은 지속적인 모의고사 응시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답 노트는 나는 별로 틀린 것들 다 정리해 놓은 것보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기본 문항들은 공부하고 깨닫고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공부하겠지. 해설을 보면서 또는 책을 찾아보면서 공부하겠지. 또는 강의를 보면서 공부하겠지. 그래서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럼 기본 문항은 넘어가면 돼. 그것들을 다 남겨둘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은 너희들이 모의고사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잖아. 물리의 상황을 얘기하면. 그쵸? 제가 지금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이렇게 강의가 30회 차가 진행이 되잖아. 30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30회면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10회만 모의고사가 제공이 돼.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마르고 닳도록 보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 문항들은 그 모의고사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틀린 것들 다 때려박아서 기본 문항 같은 것도 다 5단부터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 물리에서는 때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해법 노트를 만드는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모든 회차는 수업 진행하기 전에 등급컷을 제공하는데 예상된 컷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참고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수능 기준으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학습법은 30분 동안 테스트를 꼭 진행을 하는데 30분 동안 진행을 할 때 좀 심호흡 좀 하시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겠다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셔야 돼. 잠시 후 얘기해 주겠지만 독해의 기술이라던가 시간 안배의 기술 매년 내가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다 풀겠다는 마인드보다는 내가 초반 15분에는 어떻게 풀겠다. 후반 15분에는 몇 문제를 풀도록 계획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30분 동안 진행을 하시고요. 30분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시간대를 잘 설정해 주세요. 알겠죠? 곧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할 것 같은데 자, 테스트 시작하자. 곧 자습 시간에 중간 쉬는 시간인데 테스트를 시작하자. 이러시면 안되고 30분을 잘 지켜서 흐름이 깨지지 않게 진행하고 채점해보고 개별적으로 단순 실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한 다음에 수업을 딱 경건한 마음으로 수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아는 문제들도 딱 보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이것들을 내가 다시 기억한다. 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수강해 주세요. 알겠죠? 졸면서 듣지 마시고. 알겠죠? 풀이법들 꼭 정리해라. 알겠죠? 약정문항들 선별로 집중 분석하는 거. 이게 이제 묶여 있겠죠. 그렇죠? 분석하면서 풀이법을 정리한다. Q&A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고요. 일요일을 제외한 월, 화, 수, 목, 금, 토, 오전 중에 모든 질문들이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아침에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원들이 답변을 달아. 우리 Q&A 게시판은. 알겠죠? 학생조교는 답변을 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4명이나 달려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연구원들이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Q&A 게시판을 잘 활용해 주세요. 알겠죠? 저희 철학은 문제를 생산하는 연구원들은 질문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질문을 받아야 최근에 학생들이 어려운 게 무엇인지 알고 평가원은 그런 것들을 유평과 구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정보를 취득할 거야. 거기서 어려운 것들을 내겠지 우리는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문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저의 철학은 연구원들 문제제작자는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강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소수로 알고 있어. 아주 소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Q&A 게시판을 통해서 직접 이 문제를 제작한 창작자의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에요. 저와 우리 연구원들이 다 함께 만드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모두 그 창작 과정에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회독 약점 문항들 선별해서 제풀이 해주시고요. 이거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시험 볼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푸는데 이제 1등급이 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실력이 안 되는데 등급을 2등급이나 3등급을 유지해야 되는 친구가 있잖아. 그리고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좀 남고 이런단 말이야. 그랬을 때 동일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쉽든 어렵든 초반 15분 동안에는 단 한 번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만 푸는 거예요. 읽다가 다시 읽어야 돼. 무조건 패스. 알겠죠? 그럼 문제가 어려울 때는 몇 문제 못 풀고 문제가 쉬울 때는 좀 많이 풀게 돼. 그렇지만 15분까지는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것들을 풀어. 모든 등급을 막론하고 이렇게 풀면 돼. 1등급은 좀 많이 풀 거고 이제 중하위 등급은 많이 못 풀겠지. 그 다음에 15분이 됐을 때 문항수를 세. 알겠죠? 문항수를 세면 문제가 어려울 때는 문항이 많이 남아있고 실력이 좋을 때는 문제가 적게 남아있고 이런 차이들이 있겠죠. 그렇죠? 문항이 어렵고 쉬운 거랑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남은 개수가 달라지지 모든 등급 막론하고 5개에서 6문항만 남은 15분 동안 풀겠다고 계획하셔야 돼. 그러면 내가 상위 등급이지만 문제가 어려울 때 많이 남을 수 있지 많이 남았을 때 여러분이 다 풀려고 하는 오바 그걸 오바심이라고 할게요. 욕심이라고 할게요. 욕심. 욕심. 오바심은 좀 오바다. 그렇죠? 욕심이 생긴다고 평소 1등급 받았던 애들은 문제 난이도가 어렵잖아요. 그럼 못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겨. 그래서 괜히 그걸 다 풀려고 하면 망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 욕심을 버리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해요. 알겠죠? 욕심을 버리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풀어야 돼. 객관적으로 평정심을 가지고 몇 가지 키워드를 좀 써본다면 욕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평정심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1등급 커트가 40점이 나오는 모의고수 시험이다. 라고 한다면 다 못 풀어. 다 풀려고 하면 망해. 40점도 못 맞아. 그러면 안 돼. 알겠죠?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후반 15분은 8문제 남았는데 내가 1등급인데 8개 다 풀어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아 이번에는 시험이 많이 어렵구나. 괜히 오버하면 망할 수 있겠다. 8개 중에 5개 또는 6개. 일반적으로 5개를 계획하고 시간이 남으면 한 문제 땡큐. 5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5 플러스 알파의 계획을 세우셔야 돼. 알겠죠? 후반 15분에 5개만 풀겠다고 그냥 마음 먹어. 3등급인 애들은 한 10문제 남았을 거야. 한 9 10문제 남았을 거야. 3, 4등급 학생들은. 그 중 5개만 풀라고요. 5개 다 풀고 시간이 남았어. 그럼 이제 플러스 알파로 가는 거야. 제발. 제발 계획을 5 플러스 알파로 좀 잡았으면 좋겠어. 다시 한 번 중요하니까 다시 한 번 쓸게. 5 플러스 알파. 후반 15분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5개 남았으면 다 풀면 돼. 알겠죠? 8개 남았으면 5개만 풀고 3개 버릴 수 있다. 그 버릴 수 있다라는 거 마음을 가지고 무조건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버릴 수 있다. 그래야 여러분이 망하지 않아요. 두 번 읽어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후반부에 최대한 패스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 알겠죠? 예. 조건들을 다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표시할 수 없는 조건만 밑줄을 거나 그리고 다시 문제를 읽어야 될 때 그림과 밑줄 조건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 즉, 한 번에 문제를 읽고 더 이상 문제를 읽지 않으려는 평소의 노력. 실전에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여러분들의 연습. 그런 것들에 의해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바보같이 발목 잡히는 상황들.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회 3페이지 실수가 너무 많다라고 느껴진다면 그거는 기역, 니은을 기역, 디귿으로 해요. A를 B로 잘못 봐요. 10% 정도 느리게 푸셔야 됩니다. 알겠죠? 10% 정도만 체감적으로만 느리게 풀어도 여러분들의 실수가 줄어요. 알겠죠? 맨날 물어보는데 현장에선 많이 답변을 하거든요. 앞부분에 실수가 너무 많아요. 아는 데 틀리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대부분 4페이지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빠르게 풀기 때문인데 그러면 너희들한테 안 맞는 페이스야. 페이스가 안 맞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실수를 하는 거야. 그럴 때 10%만 느리게 푼다. 그러면 뒤에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 어쩔 수 없어. 그게 너의 실력이야. 일단 앞에서 틀리는 게 낫지 뒤에서 뒤에서 틀리는 게 낫지 킬러를 틀리는 게 낫지 앞부분에서 남들 다 맞는 문제를 틀리는 건 그건 죄악입니다. 알겠죠? 예. 킬러 문제들은 영향을 좀 덜 받아요. 왜냐면 남들이 다 틀리는데 나도 틀렸거든요. 조금 영향이 좀 덜해. 근데 남들 다 맞는데 나 혼자 틀리면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알겠죠? 예. 3점짜리가 막 1페이지에 들어있잖아. 대단히 빠른 속도로 3점을 날려먹더라고요. 3점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날려먹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지켜줘. 문제에 모의고사 풀다 오면 이제 알게 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4페이지는 담았는데 1페이지에서 2개 틀렸다. 뭐 이런 소리 하거든요. 앞부분에 스페셜을 느리게 풀고 뒷부분에서 시간 부족을 느끼는 게 차라리 낫고 그게 너의 실력이야. 받아들이셔야 돼요. 알겠죠? 평소에 공부 더 하셔서 실력을 느리면 앞부분에 천천히 풀어도 킬러 풀 수 있는 시간이 남게 됩니다. 명심하시면서 모의고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시즌 1은 이제 시작인데요. 이제 올해 진짜 본격적인 입시 레이스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본강좌에서 만납시다. 고맙습니다.